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냥 받아 먹고만 싶은 그런 여인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10억짜리 집 받았으니까 그냥 종년처럼 납작 엎드려 살라는 친구 아니 이게 내 명의로 된 집도 아닌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래요? 어 그래 안 그래도 돼 대신 토하고 나가 원지 받은 게 많은 며느리는 종 부리듯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는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했던 말이에요. 너는 받은 게 오지게 많으니까 그냥 납작 엎드려 참고 살아라 이건데 아니 아무리 요즘 세상 기부앤테이크라고는 하지만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서요. 그래서 이렇게 글 써봅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부모님들 완전 남녀 상하주의에 나이도 오지게 많아가지고 성격도 되게 꼬장꼬장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저희 부부들 결혼할 때 집을 한 채 해주시게 됐는데 물론 이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로 인해 며느리인 제가 감당해야 할 것도 역시나 너무나 많다 이겁니다. 일단 제일 먼저 저희 부부한테 간섭이 너무 심하고 저희가 시댁에 가잖아요. 아니 가기만 하면 며느리인 저한테 뭐 시키기 바쁩니다. 아 뭐 밑작업 같은 거야 이미 시어머니가 다 해놓은 상태이긴 하지만 그냥 그게 전부예요.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제 몫이거든요. 뭐 상차리기 설거지 뒷처리 거기다 후식 준비까지 전부 다요. 그리고 제가 그러고 있는 동안 시부모님이랑 남편이랑 그리고 우리 아이는 거실에 둘러앉아 수다나 떨고 과일 먹고 그럽니다. 화나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어머님 아버님 진짜 심하시다. 나 서럽다. 이렇게 말을 하면 늘 오 여보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잘 말려볼게 이렇게 말은 하는데 막상 가잖아요. 계속 까먹는 건지 항상 도돌이표야.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제 친한 친구한테 하소연을 했더니 야 원래 다 그런 거 아니냐.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이년아. 10억 집이 장난이야. 뭐 이딴 소리를 하길래. 아니 그 집이 공동명의도 아닌데 그게 뭔 소리냐. 이렇게 따지니까 어쨌든 너 그 집 받아가지고 편하게 살고 있잖아. 안 그래? 이런 소리나 해요. 그러면서 달에 두어번도 아니고 고작 1년에 두어번인데 나 같으면 그냥 참고 웃으며 납작 엎드려 지낼 거라고. 너도 그렇게 하랍니다. 아니 지금 이게 친구한테 조언이라고 해줄 소리예요? 얘 말 들어보면 완전 그냥 종년이 따로 없습니다. 대놓고 그러더라고. 그냥 돈 받고 종질한다 생각해라. 기가 막혀. 아니 아무리 조선시대처럼 보수적인 집안이라도 그렇지 며느리한테 몰빵 시켜놓고 자기들끼리 하하 호호 이러는 집. 이런 집이 요즘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집도 해주셨으니까 그냥 그 전통대로 어느 정도는 우리 친정보다야 시댁을 좀 우선시한다. 대충 이런 의미가 맞는 거지. 제 친구 말처럼 종로를 탄다. 이런 의미 아니잖아요. 나 진짜 일받는다고. 아니 근데 이거 남편한테 이야기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고 또 친구도 이딴 소리나 하니까 하소연 할 것도 없고 너무 답답해요. 저 어쩌면 좋을까요?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그래요. 답답하네. 그냥 집 돌려드리고 안 하면 됩니다. 2번. 받은 만큼 해야 하는 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것도 1년에 두어 번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만. 뭐 그래도 그게 싫으면 사는 집부터 다시 돌려드리고 니들 부부 힘으로 반반 다시 시작하면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3번. 아이고. 그래도 너는 살아갈 집이라도 있지.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시켜이냐나. 4번. 집? 이거 지 아들한테 준 거지. 쓴이한테 준 거 아니에요. 너무 저 자세로 나가지 마세요. 그럴 이유 따위 없습니다. 5번. 그 집을 님이 받았나요? 그거 아니고 남편 명의잖아요. 그걸 꼭 말씀드리세요. 대듣글. 나 진짜 너무 쪽팔리니까 이딴 개소리 좀 하지 마라. 아니 그럼 남편 집이니까 집에서 당당히 돌아다니지 말고 잠도 베란다에 들어가 쪼그려 자든가 해. 계속 이딴 소리하면 집을 해주는 시부모 다 사라질 거다. 바보가 아닌 이상 돈 오지게 쓰고 좋은 소리 못 들을 걸 누가 하겠냐고. 너 같으면 하겠냐? 나라도 안 하겠다. 6번. 명의를 며느리한테 준 게 아닌데 그걸 왜 하느냐. 뭐 이딴 소리하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진짜 웃긴다. 아니 고작 그딴 거 시키려고 집을 주냐 그럼? 그러는 니들은 니들 며느리한테 집 줄 수 있어? 이거는 그냥 그 집에서 살게 해준 그 값을 받는 거야. 다들 자기 스스로를 너무 높게 쳐주는 거 아니야 이거? 7번. 나도 여자고 며느리지만 여기서 글쓴이 편드는 인간들 말이야. 지 아들 장가 보냈는데 며느리가 공동 명의 안 해준다며 시부모 꼴도 보기 싫다고 하면 그때 뭐라고 할까? 아 당연히 공동 명의 해줄 거니까 그럴 일도 아예 없으려냐? 8번. 아니 달에 두 번도 아니고 1년에 두 번이라며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네가 먼저 알아서 더 많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두 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10억짜리 집을 해주는 대신 매달 와서 자고 가래요. 저랑 남친 만난 지 이제 1년 조금 넘었고 내년 가을에 결혼을 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친이 자기 혼자 지내는 아파트가 한 채 있긴 한데요. 한참 전부터 내놨던 거고 최근에 최근에 산다는 사람이 나와서 이거 팔고 다른 아파트로 같이 다시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저랑 남친은 경기도 외곽에 거주 중이고 남친 부모님은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남친 직업이 저보다 훨씬 더 좋고 연봉도 더 많으며 당연히 모은 돈도 오지게 차이 나죠. 그리고 부모님들 상황도 그렇고 그냥 모든 것들이 저보다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이야기 나왔을 때부터 제가 다 모든 걸 맞춰줬어요. 뭐 쪽팔리지만 누가 봐도 이건 명백한 상향운이니까 저 역시 그냥 제가 다 숙이고 들어가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랬는데요. 바로 어제였죠. 오랜만에 남친 본가에 가서 같이 밥을 먹는데 이때 남친 아버지가 저희한테 너희들 요즘에 둘이 아파트 알아보는 중이라 들었는데 그래 시세가 좀 어떻게 되나? 이런 질문을 하길래 제가 시댁에 와서 저녁 먹고 자고 가라 이건데 뭐 집도 가까우니까 자주 와서 같이 시간 보내야 한다. 이런 논리로 말이죠. 저는요 솔직히 도움 안 받고 원래 우리끼리 계획했던 거 그 아파트에 들어가도 아무 상관 없거든요. 그것도 5억짜리고 좋아요. 뭐 남친 돈이지만 그런데 문제는 저희 남친이 극심한 효자예요. 그냥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부모님 도움받고 가까이 살면서 은혜 갚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해요. 저 정말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남친 부모님들 극도로 보수적인 사람들이라 같이 있을 때 너무 눈치 보이고 불편하고 그렇거든요. 물론 괴롭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제가 모든 걸 남친 의견에 맞춰주고 있었는데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고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고민됩니다. 제 주변 친구들이 말하기를 지원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에 따른 도리도 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요. 또 어떤 친구는 만약에 반반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며느리한테 바라는 건 똑같다. 그러니 줄 때 받아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줘도 시키고 안 줘도 시키는데 주면서 시키는 거면 좋은 거라고. 아니 그래요. 제가 당신들 아들이 남친보다 능력이 딸리니까 무슨 말을 해도 내내 하면서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이거 어쩌면 좋을까요? 도대체 어떤 게 저한테 제일 좋은 선택이 되는 걸까요? 좀 알려주세요. 댓글 1번 남자 쪽은 이미 돈으로 좌지우지할 조건을 제시했고 그게 싫으면 그냥 여기서 헤어지면 됩니다. 세상이 그래요. 기본이 기부엔테이크야. 물질적인 만족이냐 아니면 정신적인 만족이냐 이거는 쓴이 선택이죠. 상향은 아니 어떤 선택이든 희생이 따른다는 거 이건 당연히 감안을 했어야지. 그렇게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 됩니다. 되겠군. 아니 막말로 명의를 같이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혜택이 없는데 무슨 대머리야. 장난해요? 2번. 너야말로 장난하니? 거기 살면 무선 거주 혜택 보는 건데 왜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거야? 또 특유자산이라 해도 결혼 10년 넘어가면 기여도 비율로 권리 생긴다. 월세 낸다는 개념으로 집값 갚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공짜 바라지마. 2번. 답은 정해졌고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억도 남자 돈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시댁이 5억을 더 보태준다는 건데 게다가 님은 어때요? 상향훈이 절실한 상황 아닌가요? 맞잖아요. 이거 전부 다 뿌리치고 그냥 5억 집을 들어가 저희끼리 알아서 살겠습니다. 관여하지 마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죠? 못하잖아. 남친이 그냥 그 돈 받고 부모님 집 근처에 살자 이래버리면 네가 뭘 할 수 있는데요? 뭔 선택이야? 3번. 그렇게 해주면 뭐 공동명의도 해준대요? 남편 단독 아니면 시부모 명일 텐데 그게 무슨 소용이야? 쓴이는 매달 시댁에서 잠자고 집은 못 받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혜택을 보내 어쩌냐 하는 사람들 많이 보이는데 아무리 상향훈이라도 혼수나 예단을 해갈 거 아니냐고요? 계산기 두드려보면 끝도 없는 게 결혼이라지만 저런 조건부터는 결혼은 시작부터가 이미 갑질인 거라고 달에 한 번은 깨뿔 결혼도 해봐 달에 몇 번은 기본이고 특히 애까지 낳으면 시도 때도 없이 애 보고 싶다고 들이닥칠 텐데 그거 다 감당하면 가능하면 결혼하든가? 끌 끌 끌 끌 끌 끌 돈 한 푼 안 되고 공동명의 일할지 핥으니 교지 같은 것들? 끌 끌 끌 끌 끌 끌 2번. 지금 이 상황에서 공동명의 말 꺼내면 바로 파원 당합니다 조언을 하려면 생각을 좀 하면서 하세요 4번. 내 장담하는데 너 그거 안 받고 경기도 외곽에 살아도 달에 한 번씩 너희 시댁에 가게 될 거다 두고 봐라 끌 끌 끌 끌 5번. 저기요 쓴이한테 선택권 없어요 그냥 결정만이 있을 뿐이죠 그거 받고 조건을 수락하든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헤어지는 거 말이야 6번. 잠깐만 지금 너 설마 남친돈 그 5억이 네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 어? 여유로운 부모님이 있으니까 모을 수 있는 돈인 거 몰라서 이래 아니 그 전에 넌 얼마나 있는데 한 5천이냐? 5천은 갯볼 분명 3천도 없을 거다 마이너스 아니면 다행이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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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해보자면 그렇습니다 자식 내외한테 돈 줬다고 그걸 가지고 너무 그렇게 들이대고 하면 사실 이것도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개운하지도 않고 이런저런 충돌이 있긴 해요 서로 입장에 따라서 근데 그걸 떠나서 받아 쳐먹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하려고 하는 게 더 그지 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때문에 더 일이 생기는 거야 막날로 이게 싫었으면 저 그냥 파혼하겠습니다 파혼하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아 이슨이가 진짜 좀 강단이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겠지만 지금 두 글다 보면 뭡니까? 주는 건 받고 싶은데 간섭은 싫다 이거 아니야 이게 밑에 깔려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라고요 하나만 합시다 하나만 감사합니다